국공방입니다 영월문화재단의 지원사업에 합격해서 가죽전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9월 1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 장소는 강원도 영월문화예술회관 2층 전시실입니다 전시 제목은 나만의 가죽명품 만들기입니다 전시작품은 현재로는 좀 부족합니다 전시회 전까지 최대한 많은 가죽작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생각중인 전시구성은 가죽작품 전시와 전시기간 동안에 전시장에서 직접 작업도 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오후시간에 미리 예약을 받아 가죽바느질 수업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전시장과 작업하는 모습, 수업하는 모습을 유튜브나 인스타 라이브 방송도 생각합니다 그 전에 라이브 방송 세팅과 연습도 해야 할 듯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커뮤니티에 공지하겠습니다 자금도 나오고 해서 가죽과 도구를 주문했습니다 주문 상세 목록입니다 가죽 PR기, 사선 송곳, 스냅 가심의 제거 만능 툴 스냅 가심의 제거 만능 툴입니다 사선 송곳, 9mm 가죽 PR기, 엔젤러스 레더다이 검정 염색약입니다 이 브랜드는 안 써봐서 주문했습니다 미니 테이블 포니 클램프도 화판으로 만들었군요 화판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구나무 홀더입니다 사선 목타 3.85입니다 신형인 것 같아서 구입했습니다 서클 커터 앤틱 리벳 6mm 일제 스프링 단추 13mm 실 링카블레 두께 번호는 넘버 332 앤틱 커터 30도 은알 니트풋 오일 473mm 두통 세이와 레더픽스 500g 마감제 수성라카 계열보다 사용이 편합니다 황동 템플릿 이중재단자 코르크판 크래프트사 검정 목타팔입니다 카빙용 각인 저한테 없는 문양 주문했습니다 이 작은 목타판은 2014년도에 일본에서 구입한 겁니다 사용해본 목타판 중 크래프트사 제품이 가장 좋았습니다 정식 수입이 되고 있어서 큰 판으로 구입했습니다 황동 템플릿 이중재단자 외국 영상에서 본 적이 있는데 국내에도 만들어 팔아서 구입했습니다 나무 홀더는 마감은 직접 해야 합니다 사포로 다듬어 주었습니다 미니포니도 다듬어 주어야 합니다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바니쉬입니다 다이소표 스펀지 붓입니다 표면은 고운 사포로 한번 다듬어 주고 바니쉬를 발라줍니다 말리고 거친 부분은 다시 사포질 해주고 또 바니쉬를 바릅니다 여러 번 반복할수록 표면은 매끈하게 변행합니다 바니쉬 작업을 해주는 이유는 질감도 좋아지지만 사용하면서 때를 덜 타게 됩니다 바니쉬 작업은 세 번 발라주었습니다 포니는 테이블에 클램프로 고정해서 사용하거나 의자에 긴 받침을 엉덩이에 깔고 앉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전시회 관련 소식은 커뮤니티에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rabaj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